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예상한 바대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리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서면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여리송 저리송 그렇게 핵심적인 쟁점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또 본인 자신이 변호사니까 피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검찰 수사관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게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스처는 썼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불출석하는 그런 아마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 왔을 것이다. 명분을 쌓는데 민주당의 그런 의원총회가 힘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은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표나지 않게. 처음부터 아마 서면 진술로 가르쳐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나가는 것처럼 폼을 잡았지만 의원총회나 민주당의 당 중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검찰에 불출석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새를 만든 거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거짓말이죠. 일종의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고 검찰 측에서는 대단히 의도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그런 적용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불출석을 하게 되고 요즘에 이재명 당대표 고민이 좀 많은지 얼굴이 조금 이렇게 살이 빠졌네요. 제가 보기에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러시죠. 원래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국에서만 하더라도 평평했거든요. 고민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의원총회에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자 불출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그거는 제가 믿지 않고 민주당의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을 건류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기자들은 이렇게 글을 써지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죠 검찰에. 나가게 되면 또 진술 과정에서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아마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면으로 그렇게 대신을 하게 되면 좀 찜찜하죠. 옳지 않은 일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옳지 않은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가 그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만나 가지고요. 아홉 번인가 그렇게 재판글의 의혹을 강하게 풍기는 상태에서 그런 진행과 관련된 그런 tv 대담 가운데서 그런 토론 가운데서 나온 그런 발언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타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시작 단계부터 검찰의 뜻대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제 뭐 본게임은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짭에 해당하는 것이고 앞으로 검찰 측으로부터 시작되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백형동 개발비리 의혹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이제 성남FC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 그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차근차근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아마 옥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일하게 여기 이제 민주당에서 썬소리가 나왔네요.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남양주 어린가 병인가 그런 데죠.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의원총회 자체가 불편했고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불참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그런 헌정사를 통해 가지고 야당 대표라든지 여당 대표 또 당선인 이런 분들이 아마 검찰 소환에 응했던 경우가 많지만 그 어떤 경우도 당론 차원에서 검찰에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던 경우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개인 변호사와 상의해 가지고 결정했는데 당 차원에서 이제 방탄 의원총회가 동원이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판례라든지 사례를 조응천 의원이 잘 알겠죠.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불출석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불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이야기가 또 재미있습니다. 이번 일을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그런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검찰의 소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편파수사 중단하라 그런 피켓을 들고 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했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찝찝했던 모양입니다. 왜 당당한 일이 아니니까 사람이란 것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좀 찔리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검찰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원래 이재명 당대표가 달변이고 또 다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떳떳한 일이 같았으면 본인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했을 텐데 뭔가 좀 그렇죠. 서면으로 한다는 것과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데는 글자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 검찰에 불출석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터져나오네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그런 관계자나 관련자들이 정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특종을 한 것 같은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처장인가 하신 분이죠. 이재명에게 대장동에 대해서 보고했다. 같이 관련자들이 기소를 앞둔 검찰이 아마 한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제 그런 진술을 비슷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으로부터 대장동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시장 재직실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해 12월 22일 날 언론 인터뷰하는 배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놓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른 그런 사건들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위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깔끔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그렇게 지지 않으면서도 맨 첫 번째 타겟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혹은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런 발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아마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고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의부 부장 이상현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전 처장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 등 투자금 사업파트장 등과 함께 성남시장실을 방문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과 관련해 보고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관계자 정언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상당하게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가지고 4.15 총선과 같은 그런 선거 무결승 못지않게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지도 여부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을 오랫동안 숨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것이고 또 그 집권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장기 집권이 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전혀 걱정을 안 했겠죠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일이라는 것이 항상 우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조금 딱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공직선거법은 조금 이제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100만 원 이상 내려지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 같은 것이 박탈되지 않습니까